WHO TERRIFIZE MEDICINE EVENUE TODAY WILL BE A GREAT DAY AMAZING THING WILL SHURLY HAPPEN TO ME TODAY 가끔 제가 약간 의사같은 느낌이 의사선생님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제 소리 진단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만 명 정도의 영어 소리를 튜닝하고 바꾸면서 깨달은 결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성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영어 레벨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소리 튜닝이 가능하다는 거 기간만 좀 다 다를 뿐이지 다들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영어 소리 튜닝이 됐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인지하는 본인의 영어 레벨의 수준이 확 확 올라가요 본인이 영어 초보라고 느껴셨던 분들이 영어 소리만 튜닝을 하면 저는 영어를 좀 꽤 잘하는 것 같아요 이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외국어는 자신감 싸움이에요 자신감 없으면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10년째 초보야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영어를 가능한 한 단기간에 빠르게 초보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10년째 초급인 상태에서는 영어가 정말 재미없어요 진짜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난 계속 초급이야 뭘 공부하든 얼마나 재미없어요 빠르게 중고급자를 올려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두 가지의 핵심 축이에요 바로 소리 튜닝과 소리 블럭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 있으면 여러분 바로 중고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 사실을 잊었어요 여러분 영어가 공부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소리가 다르고요 어순이 달라요 이 두 가지가 너무 달라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영어가 너무 배우기 힘든 건데 이 두 가지를 사실 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핵심 기둥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케이스를 갖고서 같이 볼게요 아마도 이 소리를 들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소리 혹은 내가 옛날에 저랬지 이런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의 영어의 인생은 이렇게까지 바뀌는구나 같이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이렇게 케이스라고 얘기하니까 어머 의사예요? 이런 얘기를 가끔 제가 약간 의사 같은 느낌이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선생님 가끔 선생님 제 소리 진단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막 진단해 막 그래서 진짜 의사 선생님의 느낌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케이스 환자 한번 볼게요 이분은 너무너무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국내의 그 어떤 프로그램도 거의 안 해보신 게 없고 항상 거기 보면 이렇게 코스가 있잖아요 그 코스에서 항상 완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셨을 때 선생님 여전히 안 들려요 선생님 저 소리가 여전히 이래요 저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아 내 소리인데 막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이죠 아니면 나 옛날에 영어 공부했던 소리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죠 장난 아니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이분의 후기 좀 같이 볼까요 선생님 저는 진짜 낱낱이 들려요 약간 좀 간증하는 것처럼 쓰시긴 했어요 그쵸 저 진짜 하나하나가 낱낱이 들리고 너무너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막 엄청나게 붙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이분의 원래 영어 4곡이 사실은 굉장히 얕지 않겠죠 그쵸 이때까지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초급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소리 튜닝을 하는 순간 나는 영어를 좀 잘하지 않나 이제 너무 잘 들리네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들어 완전 대박 나 어디 가서 영어하고 싶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영어는 즐거워져요 자 우리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비포 사운드로 들렀을 때 잘하는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일단 들어 볼게요 Today will be a great day I enjoy my life and work I'm so grateful for everything 이분은 어렸을 때 영어권 나라에서 살다 오셨대요 부모님이랑 그리고서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여전히 자신이 어렸을 때 살다 왔다는 얘기도 사실 못하겠는데 근데 살다 오긴 했는데 자신은 없어요 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The boss said he didn't hear Mr. Kim was supposed to give him completed document for a client negotiation this morning 어때요? 장난 아니죠 물론 비포도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애프터 이렇게 바뀌는 순간 그냥 어깨 펴지는 거예요 지금 이분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이세요 근데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막 표현하는 그런 분 아니거든요 소리 튜닝 안 했으면 진짜 미국에서 너무너무 자신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신감 너무 생겨서 원어민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고 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학교 수업도 다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영어 소리의 파워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영어 교육계에 있었잖아요 안 가르쳐본 사람이 없고 정말 안 가르쳐본 영어가 없어요 다 가르쳐봤고 정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막 70대, 80대 다 가르쳐봤어요 그리고 소리 튜닝을 다 시켜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노하우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쵸? 게다가 지난 3년간 저희 소리 튜닝 영어 연구소에서 저를 필대로 한 많은 코치님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막 논문 다 찾아가면서 연구하면서 실제 사례로 적용해서 진짜로 이렇게 튜닝이 되는지 알아보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정말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누구든 다 튜닝할 수 있는 저 진짜 대한민국의 영어를 완전 바꿔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그라들지만 혁명이라는 말을 진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는 순간 아! 혁명이구나! 라고 납득하실 거예요 제 20년 영어 교육의 노하우 다 담았어요 튜닝 비법 다 담았어요 우리 이제 잘못된 영어 공부 방법으로 혹은 특정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영어 공부 방법으로 계속 공부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 하지 말아요 앞으로도 제가 유튜브에서 다양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강의를 올려드리고 하겠지만 여러분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여정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훈련하실 수 있도록 이 책을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여정에 제가 항상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그럼 책에서 만나요 다음 video n 감사합니다.